자 후반은 파포 푸른 코스라고 하고요. 파포의 홀이고 이제 해가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전반에 보기 파 잘하다가 마지막에 너무 잘 고르는 그린 어프로치 그린에 올렸는데 나가버려가지고 호르륵 아주 우리 레이지티까지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. 둘 다 왜 그러십니까? 배판인가요? 입어놓은? 배판인가요? 배판인가요? 네. 여기 앞에 카트 보나요? 아니면? 네. 카트 보고 있어요.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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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불렀지? 그거... 앞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아 그래 땡기네 다냥이네 잘 썼는데 오! 나이스 나이스 파! 처음 했다 나이씨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근데 무슨... 내가 진짜 숙쌍해 죽을 뻔 했는데 내 판 되겠습니다 이번 홀 파 3 민판의 니어홀이고요. 115미터입니다. 콩이 어디갔나요? 아이씨 짧아 아 짧아 어? 말도 안되겠다 근데 응 응 빗바람이 분다고 생각하고 너무 짧게 잡고 대충 때렸네 짧아 어 코 코 코 아 아기 진짜 아유 몰라 해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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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나이스 퍽인데 아 못좋아 나이스 퍽 나이스 퍽 나이스 퍽 나이스 퍽 나이스 퍽 나이스 퍽 괜찮아요 괜찮아요 으 으 으 뛰었다 응 형 가운데 형기 샥잖아 빵이야 괜찮아 빵이 하면 잡았지 하하하하 바퀴 한꺼만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나이스 퍽 어디 갈게 여기 앞에 여거 봐 나이스 퍽 나이스 퍽 오늘 왜 이게 안 돌아가 으흐 으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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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나 아냐 아우 이건 어림도 없는데 아유 크다 안큰가 으 으 으 보기 아 남자들은 챔피언으로 쳐주네요 파파이브 롱기가 있는데 바로 앞에 챔피언 앞에 있습니다 파파이브 아 나이스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으 오케이 거리를 너무 많이 까먹었네 으 으 으 으 으 아유 아 오늘 많이 땡기시네 으 으 으 으 으 자 뒤에 하얀말도 꼬는 건가 아니 빨리 어 저기 기둥 두개 그저 네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오로 으 으 고 옆을 보고 확실히 보고 옆을 오케이 그대로 천천히 롱기야 그냥 롱기야 페어에이 가운데 롱기 롱기홀에서 이게 뭡니까 왜 여기 들어옵니까 안 되는 거구나 망 쏘요 망 쏘 두 번 아유 미쳐 아 나이스 잘 췄어 아 나이스 잘 췄어 아 나이스 잘 췄어 아 나이스 잘 췄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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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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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이 아이언이 회전이 안되나봐 온 온 온이다 가봐야되겠다 온 아 진짜 앞뒤는 어려운데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아유 오케이 누가 오케이 주래 그럼 오케이 안주시는거죠? 그럼요 옆라인대 내리면 돼 내 걸음이 지져버렸다 언니 한 일곱 과면 돼 내 앞에 딱 서? 오케이 잊어버렸어 맥걸음인지 나 미쌤 나 미쌤 머리꺼 짧아 둘 남았네 파둘 이까지꺼야 일도 아니지 신종하신데 갑자기 나이스파 흔들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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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건 오케이 포기 오케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강해